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매우 캬 대전에는 뭘 만들어 먹고 하는거 지가 알아서 다해요 교재가서 고구부 먹는다고 소고기 주문해서 가고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야 똑똑하다 야 너 아무것도 거기 가면 단세때 있잖아 두꺼운 저만 먹나 너 그걸 부출려고 가져가면서 자기 생활반에 있는 사람들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달려가지고 가져가서 널뛰는 거야. 맥락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거 먹을만큼 사람이 있잖아. 있다리 있다. 아니 얘가 드시잖아. 음식 만드는 데 되게 많이 왔고 절대 밀받이 있잖아. 나는 음식 쪽으로 캐프를 했는데 나 아빠가 반대해서 음식 쪽으로는 못 나갖고 얘가 초반부터 동아리하는 게 특별한 게 없는데 그것은 현명이다. 감사합니다.